뚫보놈 거동바라 시단 지리산 봉둥이들 눈 위에 번뜩 들고 헤이놈 흥보놈아 잘살기 내복이오 부살리돈이 팔자 굶고 먹고 내복 어른다 혀성주자건들 마당이 뒤지않에 다물다물이 들렀으니 너 주자고 뒤지걸며 전관주자건들 철로빵 금개안에 거둑가득이 환울지려 떼도 지들었으니 너 주자고 괴뚱 널며 찌갱이주자건들 구진방우리안에 떼도 야기가 들렀으니 너 주자고 토꿈기며 찌래기 주자건들 황게게 주자건들 찌래기 주자건들 황게 백개 수백마리가 콕콕하고 콕콕 이렇게 하지 시작 찌래기 주자건들 황게 백개 수백마리가 콕콕하고 토꿈고 꼭꼬구니 도주자고 닭꿈기랴 뭉둥이를 들어매고 예이놈 강도놈 좁은 꿀펴락 찌듯 황짜싸고 백개집 찌듯 탐에 걸친 꾸랭이시듯 찌딱 철퍽 아이고 영림 박터졌소 이놈 강 아이고 다리 부러졌소 영림 흥보가 기가 막혀 뭉둥이 럭을 피하려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대문을 걸어느니 날도 뒤도 흥보가 오오오오오 흥보가 무좋고 크죠 폭이 퍽 막는디 안으로 쫓겨들어가며 아이고 영수시 사랑 살려주 아이고 영수시 딸 쫌 살려 흥 devi 이루고 들어가거들랑 놀부 계집이라도 후회해서 전국간에 다소간 줬으면 좋으련만 놀부 계집은 놀부보다 쪼금 더 독하든가 보더라 바꾸던 주걱 자루를 들고 중문에 딱 붙어섰다 아니 여보 아집애미고 통합애미고 세상이 다 귀찮아오 언제 내게 전국을 갖다 맡겼던가 안아밥 안아돈 안아쌀 점층점층으로 하고 밤을 때려놓으니 형님한테 맞는것은 여반장이요 형수한테 뺨을 맞으니 하다리 백목에 계집 돌고 땅이 좋고 거짓난 듯 여보시오 형수 씨 여보 여보 아줌마님 형수같이 아재 병치는 jak 형 autistic 아니 거기서 막 쉴면 안 돼 형수같이 아재 병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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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시던 용숲아치화제 뼘치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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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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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적었지 어디서 보았소 거기서 타이트하게 고그금 천지 어디서 보았소 다카길박식으로 시작 고그금 천지 어디서 보았소 다시 고그금 천지 어디서 보았소 나르리 치지 말고 살찌기 중지 등지 흐르고 걸어요 살찌기 중지 등지 흐르고 걸어요 살찌기 중지 등지 흐르고 걸어요 아주 막 쌀 죽여주고 아이고 하나님 아니 아니 글리산토야 이렇게 훑으면서 내려봐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내려가서 감정을 실어서 내려봤는데 찌먹으면 안되지 아이고 시작 아주 박살부터 아주 박살 시작 아주 박살 죽여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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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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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서 고고 나 아이고 박흥부를 펴락을 새려 죽으면 연락국을 들어가서 부모님을 배우는 날은 새세원정을 알으려는 말은 어찌 거의 깨워 못 죽는 거라 매운 것 매운 것 먹은 사람처럼 매운 것 먹은 사람처럼 부구 부구 시작 부구를 며 다시 불 아니야 불 명 시작 불 오오오오오 auction 저 아직 말 vemos 어 저도 소로 살았네 살았네 맞아 righteous 후골며 저거 집으로 건너간다 후부터 시작 후골며 저거 집으로 건너간다 오케이 그동안 안 해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놓쳤지만 나는 그래도 선은 얼추 갖고 가서 깜짝 놀랐어 아까 나는 아주 못할 줄 알고 내가 안 하고 한번 시켜봤더니 그 선이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흥보가를 줬게 우리가 가열차기 줬까 합시다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